6, 5, 4, 3, 2, 1 숙보 주 4일 근무제 직장인 40% 이왕이면 수요일에 쉬었으면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배성재의 테네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주 4일 근무제 직장인 40%는 이왕이면 수요일에 쉬었으면 이었습니다. 주 4일째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최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직장 주 4일째가 시행되면 언제 쉬고 싶은가 무슨 요일이 제일 좋은가 물었더니 1위기가 수요일이었습니다. 무려 52%가 원했다고 하고요. 긴 한 주의 중간에 쉬어가고 싶어서 수요일을 택했다고 하고 2위는 긴 주말을 보내기 위해 금요일을 쉬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월요병을 날릴 수 있게 월요일을 쉬고 싶다고 뽑았습니다. 주 4일째가 된다면 직장 다닐 맛이 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언젠간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토요일 논다 그럴 때 말도 안 된다고 했던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통 어른들이었는데 저는 그때 가지고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딱 방송을 시작하고 아나운서가 딱 됐을 때가 그때쯤이 이제 토요일이 휴일이 돼 있었거든요. 학생인 분들은 놀토 이런 거 겪어본 분들도 있고 이제는 아예 토요일은 그냥 휴일이 돼버렸는데 나라는 안 망했죠. 아무튼 뭐 격주제나 오전 근무제 같은 걸 실행해서 좀 이제 점차적으로 바꿔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자, 근데 이게 다 조율이 돼야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직장은 안 다니게 됐습니다. 프리랜서입니다만 수요일이 휴일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K리그 중계 때 사람이 정말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주중 경기할 때도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킹받는 연기의 달인 지혜은 씨와 야 너 아웃 코너 진행합니다. 내 인생에서 아웃시키고 싶은 킹받는 사연들, 킹받는 모먼트를 제보해 주시면 지혜은 씨가 아주아주 야고르게 살려서 연기해드리고 같이 공감해드립니다. 킹받는 사람들의 고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배텐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지혜은 씨의 날아다니는 연기 표정과 함께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또는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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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들어오시면 되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5766님 땡금 자랑합니다. 육아 퇴근 후 배텐 들으며 한 잔 하는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라면서 위스키 진열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와 맛있겠다. 와 근데 되게 좀 특이한 것들도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 저 처음 보는 술들 좀 있네요. 부럽습니다. 위스키 부자시네요. 오 좋으시겠습니다. 자 문한손님 부산 놀러갈 때 뜬마티 입고 갔다는 팥수 우베시살티 인증합니다. 서울에 갈 일 있어서 저희 동네 역 앞에서 찍었어요. 배텐에서 받은 티 재미나게 입고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묵호역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좀 크네요. 그죠? 사이즈에 비해서 좀 한 사이즈 정도 크게 나와가지고. 자 여행 갈 때도 입겠다고 하셨고. 1801님 오늘 뜬티 입고 출근했어요. 우베시살이 무슨 말이냐 10번쯤 말해주고 나니까 이게 잃고 가능이 아니고 덕밍아웃 시키는 티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어요. 옆자리 짝꿍은 배성재님 아니고 방시형님 아니냐. 자기 일하는데 방시형님이 자꾸 쳐다봐서 신경 쓰인다라고 그러고. 왠지 킹받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요. 영광이네요. 아 근데 덕밍아웃 시키는 티인지 인지하셨습니까? 4039님 생애 첫 장발에 도전 중인 남자 베테너입니다. 정수리 볼륨 없이 머리가 착 가라앉으니까 못생겨 보이네요. 그냥 자를까 봐요. 머리카락 때문일까요? 8204님 저 강아지 유치원에서 알바 시작했어요. 강아지들이 다같이 모여서 낮잠 자는 걸 볼 때마다 힐링됩니다. 진짜 이거는 뭔가 영혼은 완전 깨끗하게 돼서 나올 것 같아요. 힘은 들어도 좋겠습니다. 프리소론이었습니다. 베디 마라탕 사주세요. 베디 혹시 탕으로도 같이? 그럼 제가 베디망의 탕탕 후루루루 탕탕 후루루루 탕탕 후루루루 탕탕 후루루 같은 노래도 킹받게 하는 지은 같은 사람들을 고발하는 시간 아웃킹마다 야 너 아웃 야 너 아웃 코너 함께 할 뿐입니다. 런닝맨부터 워터밤 페스티벌 라디오 스페셜 DJ까지 방대한 활동 영역을 자랑하는 예능인 연기천지 지혜앤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윤입니다. 아 런닝맨의 예고가 떴더라고요. 네 런닝맨 6월 2일에 런닝맨 저 나와요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에 나옵니다. 네 꼭 많이 봐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니깐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베텐 식구분들 베텐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 어디에다가요? 그러니까 막 저의 그런 유튜브 콘텐츠에다가 댓글을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의리가 있어요. 의리 진짜 그래가지고 베텐에서 런닝맨까지 파이팅 이러면서 달아주시는데 진짜 베텐러 짱. 이분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유재석 대 배성재 하나 둘 셋. 유재석. 의리가 없네. 지혜윤은 의리가 없어. 에이 장난이죠. 그래요. 자 어쨌든 유라인 꼭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낮에는 또 타방송사의 라디오 스페셜 디지 정우의 희망곡 지금 하고 오셨어요. 어떠셨습니까? 근데 제가 디제이라가지고 너무너무 떨렸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고정하자는 문자에 반색하셨다고. 제가요? 제가요? 그리고 베텔에서 잘 안 하던 노래 라이브를 거기서 하셨어요? 거기서 갑작스럽게 틀어주시니까 또 판 깔아주면 제가 하잖아요. 또 빼진 않아요. 그래요? 네. 뭔가 베텐도 한번 진행 나중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한번 해보니까 용기가 생겨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 베텔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리고 워터밤에 게스트 출연하신다고요. 아 네. 언제 볼 수 있나요? 제가 7월 7일 스페셜 게스트로 가는데 저도 워터밤은 처음이라서 그때 또 워터밤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터밤도 이제 좀 즐기고 오겠습니다. 이근우님이 남친 워터밤 가는 거 안 된다고 내로남불 하셨었는데 서울 워터밤에는 또 출격을 하게 되는데 역시 권은비 개섞거라. 아 진짜 워터밤 그러니까 재밌게 놀면 되죠. 노래하나요 가서? 아이 노래는 안 하죠. 제가 가수도 아니고 그냥 재미있게 수지언니랑 나가는데 수지언니랑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수지씨랑 간다고 하니까 또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언니랑 이제 짜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뭘 해야 될지. 대박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자 어쨌든 워터밤도 여러분 많이 또 확인해 주시고 제니님이랑 네 제니님이랑 엠즈 제니님이랑 자 5001님 지은씨 노래 좋아하는 거 부르는 거 좋아하면서 왜 방송에서 안 부르냐고 하셨는데 진짜 불러드려요? 오늘 정희에서 부르고 오셨습니다. 오늘 뭐 부르시겠어요? 배고프다면서요. 지금 먹은 게 없어가지고 배심 나오겠어요? 불러드려요 진짜? 여기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뭐 원하시지 않는데 제가 불러드리시는 거죠. 이분들이 아이 성향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제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신감 있네. 오늘 잘 됐나 보네요. 아니 그냥 오전이고 또 12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신감으로 불렀어요. 그냥 기세로 밀고 나갔어요. 그래요? 우리도 한 번은 들어야 된다. 한 번은 들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10시 방송이니까 또 부르면 잠 깨실까봐. 음 그래요? 네. 뭐 혹시 감미로운 발라드 이런 것도 발라드 좋아하죠. 항상 댄스곡을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저 발라드 진짜 좋아해요. 발라드 어떤? 성신현 선배님 노래도 좋아하고 뭐고 뭐. 또 벤의 혼술하고 싶은 밤은 내 키를 낮춰야 해서 그건 안 되고요. 또 규현님의 광화문에서도 되게 제 노래방의 창곡이에요.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하세요? 오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뭐 채팅창에 시경이 형 귀다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진짜로 만약에 진짜 원하시면 내 키면 너무 많이 낮춘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높아요. 근데 원하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래요? 준비가 되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밥을 좀 드셔야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요즘 다이어트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조금 힘이 아니요. 그래도 힘 넘치잖아요. 뉴진스미골님 베디랑 지혜인이랑 둘이 서로 눈욕을 하던데 서로 오글거리는 치킨참 말고 고쳤으면 하는 거 있으면 쿨하게 지적해보면 어떨까요? 오 근데 저 지적할 거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저도 지적할 게 없어요. 진짜 없으세요. 너무 너무 이제 좋으시고 진짜 자상하시고 저는 다이어트를 넣으면 심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전에 약간의 지혜은 특유의 라인이 있었거든요. 아 왜요? 지금 얼굴이 너무 반쪽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닌데? 어쨌든 스케줄이 많다는 거니까요. 네. 자 이제 코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웃 시키고 싶은 고발자들을 더 폭넓게 고발하는 업그레이드 코너 야 너 아웃!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주세요.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 킹받게 아는 사람 다 고발해주시면 저와 베디가 같이 씹어드립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익명최애 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베텐러답게 혼자 여행을 즐겨합니다. 늘 만족스럽게 여행하는데 좀 멀리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여행을 같이 할 동행을 구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행 파트너끼리 잘해봅시다. 네. 잘 부탁드려요. 아 근데 혹시 몇 살이세요? 35살? 만 살? 네? 아 저 대학생이에요. 23살이에요. 대학생? 네? 헐 완전 아저씨인 줄. 우리 아빠 또랜 줄. 누가 보면 약 잘못 먹은 줄. 아 참. 아니 뭐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이긴 하지만 뭐 뭐야. 네 이렇게 혼자 여행하다 만났으니까 서로 사진 좀 찍어줄까요? 아 매번 셀카밖에 못 찍어가지고. 아 그렇죠. 뭐 좋죠.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봐봐요. 헐 누가 보면 발로 찍은 줄. 눈 감고 찍은 줄. 네? 지나가던 걔가 찍어도 이것보다 잘 찍을 뻔. 네? 아니 사진을 좀 못 찍을 수도 있지. 퉁! 아 됐고요. 밥 시간 됐으니까 밥이나 먹읍시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얼른 먹읍시다. 고고고고고고. 아 배불러. 어 벌써요? 나 아직 반도 안 찼는데. 누가 보면 3일 쫄쫄금따가 돼지... 돼지인 줄. 먹개비인 줄. 먹는데 집착하는 한국 거지인 줄. 아 진짜. 야 너 나보다 어린아고 봐줬더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헐 완전 꼰대인 줄. 참 교육한다고 나대는 스승님인 줄. 그렇게 안 맞으면 다른 동행 구하든지. 전 갑니다. 아 같이 여행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약을 올리더니 안 맞는다고 중간에 저 버리고 가버린 그 여행 동행자. 이미 제 마음속에서 아웃시켰지만 여행 사진을 보면 자꾸 생각납니다. 아 혼자 여행 그때 한번 뭐 다녀오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혼자 여행? 네. 어떤 프로그램에서 여행이라기보단 혼자 촬영. 뭐가 됐다. 눈 떠보니 땡땡땡. 혼자는 못 가시나요? 혼자는 못 갑니다. 절대 못 가고. 절대 못.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왜? 심각하게 가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혼자 여행은 절대 못 갑니다. 아 그러면 친구랑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가족이랑 가는 게 좋으세요? 가족들이랑 절대 안 가고요. 가족이랑은 절대 안 가고요. 절대 안 가고요. 친구들하고 가는 게 되게 재밌죠.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여행을 하는데 친구가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아 그렇죠.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견디세요? 그런 거 어떻게 견디야 될까요? 일단 참을 것 같아요. 참아요 그냥? 여행에서 여행까지 왔는데 약간 화내기는 좀 그렇고 싸우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참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사연 속에서는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 그렇죠? 열받죠? 너무 무례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비현실적이네. 이런 킹 받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냥 무시해야죠. 무시가 답이에요. 어떻게 대처한다기보다는. 아니면 똑같이 그냥. 이 사람이랑 똑같이 말하든지. 그냥 그대로 거울. 미러 효과로 똑같이 말하든지. 거울 치료 시켜야 된다. 아니면 그냥 무시가 답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분은 아웃 시킬지 말지. 지앤의 선택은? 야! 너 아웃! 네. 자 그러면 일반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98님 거 소개해 주세요. 4898님 거. 저는 3학년 정준혁입니다. 저희 반에는 심술쟁이가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고집쟁이여서 반 친구들이 다 싫어해요. 매일 킹 받게 하는 친구 아웃할 수 있을까요? 고집쟁이. 고집쟁이면은 진짜 반 친구들이 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 다 싫어하고 친구가 없는데 고쳐지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사실 이 친구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자동으로 고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반에 심술쟁이가 있고 친구들이 싫어한다. 뭔가 말투가 초등학생 같기도 하고 초등학생이 배울 때인데 저희 많이 들어요. 진짜요? 미취학 아동들도 듣습니다. 저희 뉴스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30대 아니냐고. 3학년 1반 뭐 이런 거. 3학년 9반. 좋다. 그쵸. 네. 자 이 친구는 아웃! 아웃! 정용경님. 김밥집에서 알바하는데요. 어떤 손님이 영업시간 전부터 전화를 하더니 종류대로 김밥을 한 줄씩 총 6줄을 시키고는 이걸 7개로 나눠서 포장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네요. 이런 손님 아웃 시켜도 되겠죠? 6줄을 시켰는데 7개로 나눠서 포장해. 이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면 7줄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이걸 어떻게 나눠서. 6줄을 시키고는 이걸 7개로 나눠달라. 아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는 뭐죠. 진짜 이런 손님 무례한 거예요. 너무 무례한 사람. 그쵸. 뭐 꼬다리 숫자도 맞추기도 어렵고 중간에 있는 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7개씩 만들어달라 그러고 왠지 한 줄 값을 본인이 휙킹하라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예. 아 이거는 이 손님은 말해 뭐해.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자 그리고 8278님 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직장에서 사장님 다음으로 높은 실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야근이 끝나고 직원들끼리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직장인 제가 고기 굽고 김치 가져오고 물 가져오고 제일 바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입사 3개월 차 신입은 제일 안쪽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구워주는 고기만 맛있게 먹던데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어 눈치가 없나? 눈치가 없니? 실장직인데 어 이거 입사 3개월 차인데 뭔가 할 걸 안했네요. 그쵸? 그러게 이거는 근데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보고만 있다기보다는 그냥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너가 했으면 좋겠어. 아 이건 SNL 나오는 사연인 것 같은데 SNL MG 오피스 같은 진짜 사연이네요. MG 오피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있어요. MG 오피스. 김민교 부장님께서 하면 저희는 뼈만 발라서 버리고 뼈통 안 치우냐 이것들아. 뼈통 치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분 아웃! 아웃! 자 벤의 혼술하고 싶은 밤 띄워드리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킹받게 하는 연기에 달인 연기천재 지혜은씨와 야 너 아웃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개발자님 부르는 척하지 말라고 지혜은씨 아까 벤 노래 나왔는데 어 벤이었어요. 제 빙이 됐어요. 아니 굉장히 높은데 네 높죠? 높다고 했잖아요. 내 키 낮춰도 높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안 낮추고 부르시더라고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재미있으셔. 강태호님 지혜은님 오늘 정오의 희망곡대는 여신 모드였는데 지금 머리에 떡졌네요. 떡질 수밖에 없지. 제가 스프리를 그렇게 정오의 희망곡대 이제 하고 갔는데 그리고 중간 텀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좀 자다 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3602님 킹받는 연기는 엠마스톤도 지혜은을 못 이긴다. 감사합니다. 아 이걸 접수하는 거예요? 네.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익명윤 님이 보내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회사에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있는데요. 자취를 하다가 이사를 했는데 회사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원래 차로 다니면 1시간 거리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4호선 탔다가 2호선 탔다가 3호선 탔다가 그러면서 계속 갈아타고 내려서 버스 타고 그렇게 2시간 걸린다니까 정말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좋겠다. 차도 있고 야 너 그렇게 불편하면 내 차 타고 같이 다닐래? 가는 길에 조금만 돌아가면 너 태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지 완전 최고지 나랑 같이 다니는 거다? 카풀하는 거다? 카풀을 하면 좀 돌아가긴 하지만 어렵지 않은 일이고 지루한 출퇴근길 같이 수다 떨면서 다니면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5산이었죠. 굿모닝 오래 안 기다렸지? 자자 그럼 출말 야 근데 너희 뒤에 타냐? 뒤에 타지 말고 내 옆자리 조수석에 앉아야지 아 나 조수석에 타면 멀미가 나가지고 뒤에 앉아갈게 쏘리 그래 나 예민하니까 급정거랑 급출발 이런 거 하지마 땡큐 아니 지가 무슨 사장님이야 뭐야 뭐라고? 야 네가 앞에서 말하니까 잘 안 들리잖아 이런 식이면 대화는 잘 안 될 것 같고 노래나 좀 틀어봐봐 노래 듣자 노래 어 플레이리스트 좀 틀어봐봐 어 그래 뭐 노래 한번 틀어볼게 응 와우 예예 널 만나면 눈물 없지 아 야야야야야 너무 처진다 처진다 아우 노래 취향 너무 별로야 내 거 연결해줘 내 거 붙었어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후우 예예 하하하하 후우 바디 해야지 바디 해야지 아 근데 버스 말고 막 승용차 타니까 좀 졸립다 나 너무 졸려서 좀 잘 테니까 도착하면 좀 깨워줘 후 후 후 후 아니 말동무는 못해줄 방정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도 역시 야 너 집으로 가냐? 집으로 가면 나랑 같이 퇴근콜? 가는 길에 편의점 좀 들려줘 들은 김에 빵집도 좀 들리자 아 그리고 나 너무 피곤해서 자면서 갈 거니까 노래는 좀 꺼줘 조용히 가자 나 잔다 후 아 호의를 베풀었다가 분노가 돼서 돌아온 비매너 동승자 동료 직원 진짜 킹받아요 어떻게 내 차에서 아웃시키죠? 음 아 음 그래요 아 최악의 매너를 갖고 있네요 그죠? 네 음 예연씨는 지금 매니저님이 태우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차에서 이렇게 탁 하나요? 아니요 노래 부르나요? 노래는 가끔 가끔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쪽도 본인에게 흥얼인데 매니저님은 귀가 엄청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매니저님이랑 이제 얘기도 해요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아시죠?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공유도 하고 흥얼도 거리고 그리고 저는 토를 안 달아요 운전하는 그 사람들의 힘듦을 알기 때문에 음 아예 그냥 타면 토를 안답니다 매니저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긴 한데 아 직접 운전은 못하시죠 지금? 면허증은 있지만 면허증은 있지만 장롱 면허가지고 아 차에 만약에 나밖에 없다 네 그러면 볼륨 엄청 키워놓고 다닐 거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은은하게 들으면서 갈 거 같아요? 저는 은은하게 들으면서 갈 거 같아요 키워서 들으면 사고 날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친구가 내 차에 탔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아 안 태워주죠 아 너 다음부터 꺼져 그냥 타지마 타지마 그렇게 토닥거면 타지마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해먹겠다 운전 못하겠다 진짜 사고 나겠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킹 받는 사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어떻게? 야 너 아으 혼자 가라 혼자가 아웃이죠 아웃이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토 달면은 혼자 가야지 자 그러면 5309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프로야구 롯데 팬인데요 롯데가 요즘 좀 시원찮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응원하는 롯데가 지는 날이면 꼭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데 너무 킹 받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나야 나 너 야구 봤어? 당연히 봤겠지 근데 어떡해? 니네 또 잤더라? 니네 뜨면 어떻게 매번 질 수가 있어? 아 야 또 졌다고 놀리려고 전화했냐? 아니 위로하려고 전화했지 힘내 졌지만 힘내 아니 힘은 선수들이 내야지 내가 낼게 아니라 잠깐 잠깐 근데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너네 팀은 명장 감독이 왔는데요 왜 또 져? 왜 뭐가 문제야? 아직 어? 시즌이 90경기나 남았거든 아직 모르는 일이거든 응 어차피 10등 10등 아니고 9등이거든 응 9등이나 10등이나 아 뭐 어쩌라고 어쩌긴 뭐 힘내라고 안녕 아 진짜 저 킹 받기 하려고 전화하는 내 친구 안 그래도 롯데가 요즘 야구 침체기라 짜증나 죽겠는데 너무 킹 받아요 음 야구 보시나요? 야구 잘 안보시고 잘 안보시고 응원하는 팀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놀린다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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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해서 놀리는 그 심보 뭘까요? 그러니까 아 근데 또 킹 받긴 한데 리액션이 좋으니까 친구가 친구가 좋으니까 그렇게 굳이 굳이 전화해서 놀릴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냥 그랬지 그랬지 이러면서 또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채등창에 롯데 오늘도 하나한테 졌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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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팬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래도 언젠가 기다리면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면 이기지 않을까요? 이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하나팬 행복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언젠간 이긴다 예 롯데 아웃 외쳐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일주어터한테 연락해보자 일주어터가 유명한 롯데 팬이거든요 알아요 제가 봤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분 아웃시킬지 말지 지혜은의 선택은? 킹 받지만 괜찮아 오 오 약간 이정도 봐준다 네 반응이 좋아가지고 리액션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네 네 맞아요 자 스컬 하하 부산 바캉스 듣고 옵니다 배성재텐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나는 동안 계속 먹는 얘기만 하니까 예은씨가 지금 죽을라 그래요 네 목동은 또 수제비가 유명합니다 대합탕 수제비 그니깐요 배탱 끝나고 회식을 할 때도 있고요 자 BH 안님 지혜은씨 시구는 안하나요? 하고싶은 팀이 있나요? 시구 제의가 왔었긴 했었는데 어 그때 부산에 가야되는 상황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막 그래가지고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음 네 은근 또 잘 던지나요? 어떻게 공 던지는 거 해보셨어요? 보셨을 거예요 최준석의 야구동 영상 옛날에 나갔었는데 하하 하하 근데 그때보다는 그래도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부산에서 한번 파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사연 한번 볼게요 김미희님 거 소개해주세요 회사 탕비실 냉장고에 일주일치 유산균을 넣어놨는데요 과장님이 어머 누가 이렇게 착한 짓을 이러시더니 뭉텅이로 가져가서 하나씩 드시더라고요 어 과장님 너 아웃 아 너무한다 무슨 유산균을 가져가요? 유산균 다 돈인데 이것도 사놓은 건데 그렇죠 유산균 돈이죠 음 가끔 이제 회사 탕비실에 공용 냉장고에 뭘 넣어놓으면 그거를 다 같이 먹자고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건 다 같이 먹자고 넣어놓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본인 뭐 서랍이나 아니면 본인 그냥 집에다가 넣어서 아침마다 그냥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채팅창은 그걸 거기 넣어놓은 게 잘못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네 그러네 탕비실 냉장고에 넣을 거면 뭐 지퍼럭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름을 써놓던가 이름을 써놓던가 확실히 내 거라고 해놓지 않으면 음 먹어버릴 수도 있긴 하네요 네 자 어쨌든 유산균 비쌉니다 음 본인 건 자기가 잘 챙기시고 서은희님 사무실에서 흡연하는 사장님 비흡연자인 저는 너무나 힘드네요 시원하게 사장님 아웃 외쳐주세요 사무실에서 흡연 이거는 불법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과태로 무시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군요 네 이거는 신고하셔야 돼요 네 신고하면은 끝납니다 이게 무슨 아 근데 사장님을 신고하는 건 그러니까 뭐 익명으로 신고하죠 익명으로 그래서 담배를 피십니다 익명으로 이제 신고하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사무실에 사장님이랑 나만 있는데 누군가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아 근데 사장님 제가 비흡연자이라서 담배내자 좀 심한데 사장님 밖에서 펴주실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름과자 좀 피지 말아주세요 네 자 제가 만약에 진짜 먼 옛날 이어가지고 방송할 때 담배를 펴요 네 어떻게 바닥 가시겠어요? 그냥 있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가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어 약간 눈치 안 주고? 눈치는 안 주고 그냥 그냥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코 막 막 이런 식으로 어 아 그냥 막 친하면은 아 진짜? 막 이렇게 안 하고? 친하면 그럴 것 같은데 좀 불편하다 이러면 아 그리고 어쨌든 뭐 일 중에 그러시면은 그냥 그냥 맞고 그냥 흘리겠죠 어 그래요? 네 그래요 어 불붙여줄 듯이라고 하시면 있고 눈욕으로 불붙여줄 듯 네 자 그러면 단규서님 회사에서 동기언니가 매번 귀여워 죽겠다고 제 볼을 정말 아프게 꼬집어요 화장 다 지워지는데 메이크업하는 두 분이라면 이 킹받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언니 아웃 음 화장한 메이크업한 얼굴을 건드리면 네 금기죠 그쵸? 그쵸 어 얼굴 왜 그러시지? 일부러 지우는 거 아니에요? 알텐데 여자라면 알텐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지우려고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메이크업을 방해하려고 네 음 그거는 아실 거예요 여자분이시라면은 음 누구나 그 화장이 되어있는데 그 얼굴을 만진다는 건 지워질 거라는 걸 알텐데 매기는 거다 네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얼굴 그 볼살도 잡고 머리까지 헝크로트려야 귀엽다고 어 그럼 100% 일부러입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은 네 고의예요 고의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자라고 하시는 거고 이승현님 거 소개해 주세요 오프 전날 연락 가서 연락 가서 다음날 스케줄 있으니 출근하라고 하는 상사 남들 다 오프인데 출근했더니 일정 변경됐으니 집에 가서 다시 쉬라고 하네요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직장에 다녀야 하는 건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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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주세요 아 이거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다음날 스케줄 다른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다음날 일정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다시 쉬라고 집에 가러 가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최악인데 진짜 이런 거는 뭐 들이받기도 좀 그렇고 뭐 뭐 돈을 오늘 거는 그냥 줄게 뭐 이렇게 해도 그거라도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말 말해야 돼요 음 아 그리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은씨 오늘 베테라로 오세요 했는데 왔는데 아 오늘 사실 보니까 DJ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아 아 그러면은 어 저 기다릴게요 왜 그거 수제비 먹어야겠다 아 회식한다 아 회식이 있으니까 뭐라도 먹고 가야겠어요 아 그 정도는 네 봐준다 오 방금 열받아가지고 뒤집어플라는 눈빛이었는데 아니요 오늘 고용노동부 특집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그러면 2039님 거 소개해 주세요 카프라는 직장후배가 제 차에 탈 때마다 노래를 엄청 크게 틀어둡니다 힙합 비트 장난 아닌 댄스곡 귀가 아파서 볼륨을 좀 낮추면 바로 지적합니다 대리님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딱 좋은데요?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창문까지 내리고 저희 차 보고 가는 걸 느낄 때마다 부끄러워요 이유배 아웃이요 어 아 너무 부끄러운데요 아 이게 너무 창문을 또 이렇게 내리고 쳐다볼 정도면은 진짜 크게 틀었다는 거죠 진짜 크게 틀었다는 거죠 저는 그 제가 아 막 크게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음악 소리가 뽕뽕 이렇게 나는 차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눈살집 뿌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도 안 신나고 네 눈살집 뿌려집니다 이런 사람들 태우질 말아야 돼요 진짜 네 아 자 이유배 아웃이고요 그리고 4902님 여친이 약속 깨져서 갑자기 시간 빈다고 절 불러낼 때가 있는데요 일정이 있어서 당장은 못 나갈 것 같다고 거절하면 짜증 제대로 냅니다 그럼 나 혼자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뭐 하라고 지금 어디서 뭘 하는데 그냥 여기 오면 안 돼? 이건 히스테리 아닌가요? 여친 아웃 음 그쵸 이거는 그 연인 사이에 지켜야 될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음 헤어져야 되겠죠? 네 헤어져 헤어져 너네 헤어져 헤어져 예은씨는 이런 뭐 상황 같은 경우에 네 좀 봐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단칼에 음 만약에 남친이 그런다 내가 사귀던 남친이어도 어 아니요 옐로카드 같은 거 없습니까? 있죠 바로 레드카드에요? 옐로카드 있다가 레드카드로 레드카드로 바로 갑니다 오 이렇게 배려 없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음 어떤 행동을 하면 제일 좀 거슬리나요? 제일 거슬리는 거? 음 그냥 이기적인 행동이죠 이기적인 행동할 때랑 뭐 말 함부로 할 때 음 막말할 때 이럴 때가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직접 얘기하는 편이에요? 미주얼 거죠? 아니면 그냥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말이 너무 심하다 입장 바꿔서 그 말 들으면 어떨 것 같냐 그 근데 뭐 그러다 헤어진 거죠 그러다 헤어진 거죠 매일 건드렸네요 네 자 그러면 히스테리 여친 아웃 아웃 됐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야 너 아웃 지은씨와 함께했고요 오늘 소개된 연기로 만나는 야 너 아웃 사연에는 선물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를 기다리는 분들이 은근 있네요 어 그러게요 네 다음에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저는 하죠 네 힘이 없어서 몸이 베베베 꼬인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은이 끝나고 밥 먹자 살 빠져서 너무 예뻐지긴 했네요 오 낮에 DJ 다 잘하시던데 다음에 베텐 한번 하세요 아 재밌겠다 베텐 진행 네 제가 또 파리 갈 데가 있으니까 어 네 잘 채우시고 좋습니다 킹 받는 주변 사람들 고발 사연 계속 받고 있으니까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끝곡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성시경 선배님 리메이크 버전으로 듣고 소등합니다 야 꿈꾸세요 대문지 등장 수요일에 주의가 포함되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